생리통 완화를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관리법을 살펴보면 우선 자궁이 위치한 골반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찜질팩과 반신욕, 조격, 좌욕 등으로 하복부와 하반신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골반 피로를 줄이기 위해 꽉 조이는 옷이나 타이트한 속옷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,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난소에서의 호르몬 안정을 통해 건강한 생리를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